라이브 3 파이트 어디가요? 어디가? 아아 이 후딜 너무 길어가지고 맞아버리네요 잡아버려 아이고 잡아버리려 잡아.. 아이고 미실납시다 우와씨 맞네 아니 상당히 안맞게 잠깐! 럭키클로에 레이지 아치는 저스트 커맨드 입력이 있는데 타격 타이밍에 맞춰서 눌러만 준다면 기본 데미지보다 조금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우와! 데미지 봐요! 우와! 이거 다 맞추니까 데미지 봐요 우와 고생했습니다 아니 데미지 너무 센거 아니야?